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 아침 이에요 아 오늘도 출근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감하게 납 못한다 낚시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낚시토록 하는 중입니다 오늘 수엘이 한 11초 되요 그래서 외만은 10초가 넘어가면 장소를 잘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남쪽 수엘이라 여기서 북쪽 방향에서 낚시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왔는데 나쁘지 않아요? 아 주차장에 차가 두 개 있더니 낚시꾼이 와있네 그럼 오늘 좋은 거네 소요 11초라 걱정을 살짝 했는데 별 문제 없어요 바람은 북쪽에서 불지만 훌륭하네 와 구름 진짜 아름답다 와 이러니 제가 해외여행을 안가죠 뭐하러 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 굴럭 장소 선택을 잘 했어요 지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히 물 차면 이쪽 걸어가는 이 바위 위로 다 물 올라오는데 오늘 물 수위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 같네 와 파도 방향 중요해요 어제 발굴라는 어제 발굴라는 완전 풀장이었는데 여기는 만조인데도 수혈 11초인데도 굉장히 할만하네 딱 좋았어 딱 좋았어 굴럭 헐다 헐이까지 홈제 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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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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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. 캐서린 힐베이 왔고요. 3시간 반 정도 한 낚시를 한 것 같아요. 아이고 힘들어. 허리도 아프고 뻐근하고 오늘은 살짝 한 마리랑 블랙 몇 마리 잡았어요. 희한하네. 낚시하기가 참 바다가 좋으면 고기가 없고 인간이 낚시하기 괴로우면 고기가 많고 애매해요. 아무튼 일요일날 월요일날 굉장히 뭐 이상해 날씨 이상해지던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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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